화분기차 타고 어디로 출발합니까? 거기 탈 수 있어요? 좁은 것 같은데 거기 타면 안될 것 같은데 지효 안돼 나오기 어려워 어 뒤에 타 뒤에 여기 모자 놓을거에요? 머리 조심 모자 선장이라고? 지효 앉고 지효 앉고 아니 지효 옆에 모자가 선장이다 자 지성 지효 같이 앉아봐 옆에 지효 저기 앉을 수 있겠다 지효 여기 앉아서 저기 앉을 수 있겠어요 그래요? 네 아 여기 앉고 싶어요? 엄마 지효도 저기 앉고 싶었어요 아기 들어가려고 온다? 들어가면 안돼 뺑이 어려워 여기 위에 올라갈래 여기 위에 올라갈래 손은 지하니 지효 여기로 이렇게 더 세게